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에이스테크구요. 코드번호 088800 현재 시각 2020년 9월 8일 화요일 10시 3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추천 영상이 아니구요. 추천 종목은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시면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오시면 되고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삼성전자가 미버라이즌이라고 하는 통신회사엔 8조원 정도의 장비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런 이슈 속에서 또 상승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에이스테크는 여러분들 이전에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회사의 고객사가 대표적인게 삼성전자구요. 삼성전자하고 에릭슨입니다. 에릭슨. 여기에다 이제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죠. RF 필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5G 안테나나 이런 부분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삼성전자의 이런 수준은 에이스테크에도 좋은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에이스테크가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버라이즌을 상대로 해서 8조원 정도의 수주계약을 따낸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게 이제 에이스테크에도 긍정적인 흐름들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시면 변하지 않는 거는 뭐냐면 앞으로의 5G 산업에 대한 성장성 자체는 상당히 누구나 다 좋게 볼 겁니다. 성장성. 이건 변하지 않죠. 우리가 지금 4G인데 5G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다수가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언제 오느냐. 어느 시점에 5G가 보편화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 자체는 조금 어렵겠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5G 시대는 점차 다가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다라고 모두가 다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최근에 좋은 시장과 맞물려서 폭발적인 흐름들로 나오고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이 차트를 봤을 때 내일 당장 급락이 나옵니다. 라고 볼 수 없을 만한 그런 차트입니다. 계속해서 상승에 상승을 거듭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거래량이 조정시에 크게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저점을 올려가고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우상향 추세의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 종목이죠. 굉장히 누가 봐도 당장의 주가가 무너질 거라고 볼 수 있는 차트는 아니에요. 근데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에이스테크의 이런 지금의 주가의 위치는 결코 싸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싸다라고 볼 수 없는 거고 성장성, 미래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뭐 107억 정도의 영업이익이다 이랬는데 사실 1분기, 2분기 이렇게 대규모 적자가 나서요. 올해도 아마 대규모 좀 적자, 흑자 전환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뭐 내년, 내후년에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768억, 내후년에는 1308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발생할 이익,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뒤에 발생할 이익을 지금 주가가 선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선반영을 하고 있지만 누가 뭐래도 계속해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비싸다 비싸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분석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불이 붙은 데는 수급이 몰려가면서 상승의 상승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제가 그래서 이전의 흐름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미래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를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여기도 비싸고 여기도 비싸고 여기도 비싸다. 그런데도 주가는 또 가고 또 가고 또 간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만 말씀을 드렸죠. 항상 이렇게 급등주의 흐름에서 볼 때에는 이 거래 터진 자리를 잘 보셔라. 거래 터진 자리에서 이렇게 선을 딱 고점과 저점을 끄으면 이 종목이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자리가 지켜진다면 당연히 보유가 가능한 것이고 트레이드 관점에서는 반대로 이 위에 이 고공권에 왔을 때는 점진적으로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나머지로 추가 상승을 노려보는 게 합리적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좀 터져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이전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고 이전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야 이 상승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고 상승의 흐름들이 견조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아무래도 이제 없으면 상승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에서 이런 8조 원 정도의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을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들을 보였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잘 갔던 종목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못 갔던 종목들이 오늘 조금 더 더 잘 가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한광통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그동안에 못 갔던 종목이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매력 좀 가격이 싸다라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잘 가는 방면에 기존에 잘 갔던 종목들은 오히려 뜨고 나서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이런 좋은 호재 속에서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오늘 올라서지 못한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기술적인 저항 때 걸리는 부분들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 종목의 흐름 차트 모두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보유하신 분들은 여기서는 좀 비중을 좀 줄여놓고 일부라도 좀 줄여놓고 나머지로 추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극대화해 보는 이런 전략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추세나 뭐 이런 것도 계속 우상향입니다. 이건 뭐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얘기할 게 없을 것 같고 하루아침에 이 흐름들이 크게 무너지기는 좀 어려운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구간에서 일부 좀 비중 조절해 놓고 나머지로 계속해서 추가 상승을 조금 더 도모해 보는 이런 전략들이 좀 필요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도 에이스테크는 이슈가 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또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국내외 시왕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7시 30분부터 리딩이 들어가고요. 꼭 한번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 동시에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증시의 동향 일별 상황까지 쭉 나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의 주요 이슈들까지 이렇게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갑니다. 현재 시각 9시 서울제약 현재가 14,8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250원 손절가 14,0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이어서 또 다른 종목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올라간 거에 대한 실시간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목표가에 도달했다라고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반대로 떨어지게 되면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손절 리딩을 댓글로서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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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